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유튜버 로이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칸디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칸디다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칸디다 치료를 한 4년 정도 해왔고 주변에 유해균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팁을 좀 나눠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자세 팀의 메인님과 키스님에게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렸더니 그 칸디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치료 해보시고 많은 분들께 그 경험담을 공유해주셔서 최근 더 칸디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4년 동안 치료해오면서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쌓여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걸 언제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뭔가 확신이 있고 정말 확정적인 치료법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그런 틀들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칸디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들 건강 관련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칸디다가 무엇이냐? 칸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유해균의 일종으로 효모균 혹은 곰팡이균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균입니다 근데 이 균의 대표적인 균종은 바로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칸디다는 우리 몸 속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특히나 장 속 소화기관에 주로 분포하면서 우리 몸의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유해한 그런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러한 칸디다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칸디다가 우리의 소화기관에 과잉 증식하게 되어서 다양한 군락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바로 칸디다 과잉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칸디다들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자신의 대사산물로서 아세트알데이드를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트알데이드 바로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숙취의 원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세트알데이드들이 즉 다른 독소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부식하고 다양한 질병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 면역체계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간에서 다양한 독소들을 해독해내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생활습관들이 안 좋게 되면 칸디다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뚫리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칸디다 관련된 증상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제가 겪었었던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레인폭입니다 브레인포그라고 하면 브레인은 뇌죠 그리고 포그는 안개입니다 즉 우리 뇌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뿌옇게 제대로 생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즉 브레인포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독소, 호르몬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칸디다균이 내뿜는 아세트알데이드는 독소로서 우리의 뇌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두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세트알데이드 때문인데 이런 칸디다들이 우리의 온몸에 퍼져 있으면서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독소들이 우리의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포그가 어떤 증상이냐 이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브레인포그는 기억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운동이 부족하거나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칸디다 관련된 증상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칸디다 치료를 시작한 게 한 4년 전쯤인데 그때 제가 가장 심했을 때는 정말 3초 전에 일이 기억이 안 날 만큼 굉장히 심한 기억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 두뇌 활동이 저하되었거나 혹은 건망증이 심해졌다라고 느끼신다면 장래 불균형 혹은 칸디다 과잉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면 그만큼 우리 뇌에 필요한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깐요 그 두 번째 증상은 음식 알러지와 가려움증입니다 특히나 저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에 엄청난 알러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먹고 나면 부피나 피부들이 정말 정말 가려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여겨졌던 현미나 고구마, 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나 특정 부위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건조해지는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는 비염도 엄청 심해지고 소화기관에 가스도 엄청 찬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바로 만성피로와 우울증입니다 만성피로 하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키토식을 안 하시는 분 혹은 키토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장래 소화기의 유해균과 유익균의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되게 해야 하는 오늘 뭐뭐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우울해서 그거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결과 우울증도 좀 심해져서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칸디다들이 지금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칸디다는 과소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칸디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칸디다 과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잦은 음주와 많은 탄수화물의 섭취 때문인데요 이 칸디다의 주 먹이가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의학이 대증요법 위주의 치료가 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칸디다 과잉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소적으로 치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잦은 두통이나 비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진균제를 처방하지 않거든요 두통약이나 소염제 이런 것들 위주로 처방을 해서 단순히 증상을 좀 개선시키고 더 경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고 있고 칸디다로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칸디다를 성병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뇨기 이상 증상이 있지 않으면 칸디다로 진단받이 더 적습니다 또는 입안에 백태가 너무 많이 끼는 즉 아구창이라고 하는 증상 이런 아주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의심받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습관을 고쳐라 라는 진단 대신에 칸디다 자체를 사멸시켜줄 수 있는 진균제 약이 처방되고 그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 그 치료가 중단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칸디다 과인증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대증요법이나 플루코나졸이나 이런 카네스텐 같은 경구치료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성격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습관 자체를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증상만 조금 줄어들 뿐 완전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니야? 현대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다 겪고 있는 가벼운 문제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20살 때 대학교 첫 들어갔을 때 우리 몸 상태가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매일매일 밤새서 레포트를 쓰고 밤새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해도 우리 몸이 그렇게 크게 망가졌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만성피로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양한 음식들이나 생활습관을 조금 나쁘게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바로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만성피로를 느끼고 다양한 소화기관의 불량이나 두통 이런 것들 브레인 포그들을 느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몸은 밸런스가 무너져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런스는 생활습관을 고치셔야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증상만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형태로 캔디다 과잉증에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키토지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지닉 다이어트가 기본적으로 장 건강을 밸런스를 잘 맞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키토지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캔디다 과잉증을 줄여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처방들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캔디다 과잉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